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진로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마을강사와 연계해 4차 산업 직업탐색,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, 보드게임을 통한 사회성 인성 함양 등 5개 분야의 31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역량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6,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, 특히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이론보다는 학생 참여형, 활동형 수업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